수험 제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대부분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어느정도 아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거여서 이번주에 하려고 했었고 이제 투부정사 사용이랑 이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요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시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요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저번주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을 싹 다 뺐어요 밖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시 넣는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제 질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별로 안했거든요 What did you do today?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I watch TV, 나 TV 봤어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 질문은 I drink water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 마셨다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시제로 썼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영어로 저장되는 정보들이 영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지금 써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언어예요 우리는 잘 읽지 못하지만 어느 나라의 언어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를 한번 보고 기억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거를 읽고 다시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복사해서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은 저장 경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음성으로 이해해서 음성을 다시 불러와서 그걸 문자로 다시 기록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아이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단어들을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는 저장 과정 자체가 달라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게 큰 문제여서 제가 지금 레일라라는 친구가 읽는 법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거를 읽는데 이걸 못 읽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조합하면은 내는 소리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잘 조합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후반부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마하려고 한다였나 어떤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모르면은 모르는 거를 모른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면이다 모면이라는 단어를 썼었네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몰라요 얘가 모르나 이걸 알 수가 없고 본인도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편하니까 그냥 수업을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배운다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몇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학생들 중에 한 8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배운다라고 절대 이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벤트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찍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해요 그 상황을 그래서 프레젠트라는 거를 정확히 읽어내려는 연습을 하고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읽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하나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물어보면 그거는 알아요 몰랐던 건 이거였어요 T-U-R-E가 철 소리가 난다는 걸 몰라서 그거는 인터넷에서 T-U-R-E로 끝나는 단어들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알았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를 읽을 수 있어요 하나의 단어 단어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합쳐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읽는 법 자체가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식 저장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지식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게 되게 문제가 커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레일라가 붙어서 지금 파닉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가라는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I drink water 이라는 초기 질문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것만 계속 이렇게 만드는데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를 몰라요 퀘스천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퀘스천은 질문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르는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확수결손이 많아요 되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면 또 여기에 부딪혀요 읽지 못하는데 기억할 방법은 없거든요 있죠? 근데 읽지 못하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이거를 그대로 외워서 다시 그려내겠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과 얽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까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한 저번 시간이었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전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유형이 있거든요 아이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유형 중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화를 드렸었죠 그 수업 듣기 전에 근 며칠 동안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걸 반복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기록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나와요 근데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배워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이한테 오늘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되게 슬리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약간 그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표정과 어떠한 분위기와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캐치를 했어요 오늘 약간 수업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경우는 저는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랑 그 다음에 아이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파닉스 쪽 읽는 쪽에 집중을 레일라라는 친구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야겠어요 지금 피드백도 주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약 드릴 부분은 캐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